모창 쇼가 펼쳐집니다. 짧으신 3년 새해를 맞아 아주 우리 스타킹에서도 정말 제 포상처럼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 풍성하네. 스타킹! 새해 특징 이름이 모창 쇼가 펼쳐집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모창들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 스타킹이에요. 그동안 모든 것들과 차원이 다른 모창쇼가 펼쳐집니다. 그동안에 모창쇼는 잊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선보일 이 어마어마한 도전자들 살짝 만빙이로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듣고싶어요? 만빙이로 듣고싶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첫번째 시작! 오 음악이 나. 내 사랑에 세상도 양보한 돌 모든 날 우리 같은 날에 떠나 야! 받쳐! 받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어! 야! 박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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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바꾸다 바꾸다 이야 여러분은 지금 솔직히 스타킹 모창과 요새 맛보기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김병호 씨부터 시작을 해서 박정현 씨, 정인 씨 정인 씨 휘성 씨까지 정말 대단한 꾼들이 한 자리에 다 모셨습니다 모창 끝판왕 오늘 무조건 실정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 중에 몰래카메라로 한두 명은 귀 자가 있는 거야 어 한두 명은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제가 솔직히 귀가 엄청 좋거든요 일단 그 마지막에 휘성 씨 그 노래를 부렸던 분이 휘성 씨의 모창으로 갔다가 나중에 조금 다른 문화의 모창으로 끝났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5번 시작 울지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어떻게든 살아 어떻게든 살아 노래 못하는데요? 그런지는 없고요 네가 필요해 와 똑같아 똑같아 네가 필요해 나는 똑같아 야 K1 걸려서 적장하고 나와 야 나와 나와 K1 걸려서 적장하고 나와 K1 걸려서 적장하고 나와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아니 왜 왜 깜짝 놀랐네 휘성 씨인 줄 알고 아 지금 넘도 진짜 몰랐는데 괜찮았죠? 아니 근데 방송계에서도 모창하면 K1이에요 아니 휘성 씨 말고도 어마어마한 모창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뭐 있죠? 휘성 씨 말고? 박효진 씨가 부른 피구왕톤키 시작 제노 쎅нов이 울력 멀리 던져보자 뜨겁게 타오르는 청년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핳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휘성 씨 모창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